안녕하세요 성북 동료 쌤 SK쌤입니다. 오늘은 스툴 라이트 2019년 교재의 제1장 글의 목적 파악 문제의 4번 문제를 한번 다뤄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보시죠. 디엔비스터 컬 팩스 나오면서 1번 문장 시작합니다. 1번 문장입니다. We are sorry that the flowers you ordered for your holiday office celebration arrived in an unacceptable condition 이렇게 됩니다. The flowers you ordered for your holiday office celebration, holiday office celebration, 휴일에 사무실의 축하 행사를 위해서 당신께서 주문하셨던 꽃이 arrived in an unacceptable condition, 받아들일 수 없는 용납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로 arrived, 도착을 하게 되어져서 We are sorry that,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해석이죠. 뭐 아시다시피 flowers 다음에 목적격 관계사 휴치나 대시 생략이 되어져서 you ordered가 나오고 이 ordered 다음에 목적어가 생략이 되어져서 이 부분에 오게 되고 생략이 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잘 봐주시면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unacceptable 나와서 받아들일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해석 조심해서 잘 봐주시면 되겠죠. 2번 문장입니다. Thank you for the daily photograph. 날짜가 인쇄된 사진에 감사드립니다. It, 그 사진이 was helpful to us. 저희에게 도움이 되었는데요. 문제를 assessing, 평가하는 데,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Dated는 날짜가 인쇄된 이라는 뜻의 형용사가 맞고요. 그 다음에 in이 나와서 분야의 전치사였던 거 조심해서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Assess는 평가하다 뭐 이런 정도의 뜻이 있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assessing the problem이라고 하면 문제가 뭔지를 알아본다는 표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죠. 3번 문장입니다. It appears that somewhere between our store and yours, the flowers were exposed to the below zero temperatures we had that week. 이렇게 나옵니다. 대절 이하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Somewhere between our store and yours.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장소의 부사구인데 그래서 대절에 지금 주어가 플라워고 그 다음에 it appears 대절이 나오는 그런 상태라서 그냥 이거는 장소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 앞쪽으로 좀 옮겨서 써놓은 그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저희의 매장과 고객님의 매장 어딘가에서 꽃들이 below zero temperatures we had that week. 그 주에 우리가 겪었던 영하의 기온에 노출이 되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라고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빅스포스 2가 나와서 뭐뭐의 노출되다라는 뜻이었고 이 2가 전치사라서 그 뒤에 below zero temperature. 그래서 영하의 기온. 이렇게 해서 명사가 나왔고 그리고 위헤드 다음에 목적어가 생략이 되어 이쪽으로 나와서 대신하 휘치가 생략이 되어진 그래서 temperatures를 받는 그런 목적격 관계사가 생략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 4번 문장 가보시겠습니다. This would result in the wilted round appearance shown in the photograph.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 이 this가 뭐예요? 영하의 기온이 노출이 되었다는 앞쪽의 내용이죠. 이것이 wilted 시들고 browned 갈색으로 되어버린 사진에 보여지는 그런 모양을 결과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라는 해석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어피어런스 다음에 shown이 나와서 이 shown은 휘치워즈 정도가 생략이 되어서 분사 구문으로 쓰인 거죠. 분사 구문으로 쓰여서 어피어런스를 수식을 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wilt가 시들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result in이 나와서 이게 좀 중요한 게 result가 동사로 쓰이면 자동사로 주로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esult 뒤에 전치사를 붙여서 쓰는 기본적인 패턴이 있는데 result in은 그 뒤에는 결과가 나오고요. result from이라는 수거가 나오면 그 뒤에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으로부터 뭐뭐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n 다음에는 결과가 나오는 그런 얘기니까. 이 result from을 잘 외우셔서 원인으로부터 뭐뭐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in이 나오면 결과라는 사실을 좀 아실 수 있을 테니까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쓰실 수 있도록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result in과 result from을 구분하는 문제는 내신 관련 시험 문제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수능특강이라든가 여러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두 가지가 의미상 중요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잘 봐주시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 다음 거로 가보죠. 5번 문제입니다. We are following up on this matter with our delivery people. 이렇게 됩니다. Be following up 이렇게 돼서 쫓아가고 있는 중이다. On this matter 이 문제에 대해서 with our delivery people. 우리의 배달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해석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알맞은 해석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언이 뭐뭐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서 대상의 언으로 쓰여지는 거 좀 잘 봐주시면 되겠고 our delivery people 연결해서 봐주시면 좋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It is too late to save your holiday celebration. 고객님의 휴일을 구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But 그러나 we would like to make amends. 저희가 바이 뭐뭐 함으로써 좀 손해를 배상해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우선은 크레디팅 your charge card for the entire amount of flowers. 이렇게 나오는 거죠. 크레딩. 여기서 돈을 돌려드리는 걸 얘기를 해요. 입금을 해준다는 걸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꽃들의 전체 금액에 대해서 부과된 카드 금액을 다시 돌려드리고. 세근드 두 번째로 offering you complimentary flowers of equal value for your next occasion. 고객님의 다음번 행사에 대해서 equal value 같은 가치 그러니까 같은 가격의 꽃들을 complimentary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라는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죠. 투 형용사 투 부정사 나와서 너무 뭐뭐하여 뭐뭐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 유명한 패턴이었고요. make amends라는 수거를 꼭 기억을 하셔서 법 등등을 수정하다 손해등등을 배상하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손해를 배상하다라는 표현으로 되니까 그 부분을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amend라는 동사가 있는데 amend의 명사형은 amendment거든요. 이제 ment가 붙는데 헌법 개정 같은 거를 할 때 그러니까 어떠한 문서로 되어 있는 사항 등등을 법적인 절차를 거쳐 갖고 수정을 하는 것을 amend한다 그래요. 그래서 헌법 개정은 constitution amendment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어떤 정관이 있다거나 법적인 효력이 있는 그런 문서들이 있을 때 그 문서를 개정해서 그걸 적법한 절차로 개정을 하는 것을 amend, amendment 이렇게 얘기를 해서 make amends라는 표현은 관용적으로 쓰여가지고 수정하다, 배상하다 둘 다 쓰이는데 이 문장상에서는 배상하다로 쓰이는 것을 좀 봐주시면 좋은 그런 얘기고요. 의외로 어려운 수거니까 좀 잘 기억해 주시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by 다음에 by ing가 나오면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되잖아요. 돈을 돌려드림으로써 배상을 해드릴게요. 또 제공을 해드림으로써 배상을 해드릴게요. 이런 얘기라 by 다음에 크레딧팅하고 어퍼링이 병렬구조로 나오게 되는 부분도 조심해서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크레딧팅이나 여기 어퍼링 같은 거를 부정사로 바꾼 데거나 내지는 다른 걸로 바꿔서 물어보는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조심해서 봐주시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entire amount라는 표현도 있어서 이 entire amount는 전체 금액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total amount나 full amount로 바꿔서 전체 금액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entire 대신에 total이나 내지는 full을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complimentary 부분 한번 보실게요. 이쪽에 써 있는데 무료의 이런 뜻입니다. 이 complimentary가 무료의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에도 complimentary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충하는, 보완하는 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e가 있어요. 이거는 e로 쓰는 거고 여기는 i로 쓰는 겁니다. 스펠이 하나만 틀린데 발음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료의 complimentary, 보충하는, 보완하는의 complimentary를 조심하셔서 확실하게 좀 스펠 구분을 해주시는 거 말씀을 드리니까 주의해서 좀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건, 행사, 이벤트 정도의 해석인 occasion이 나오는 것도 조심해서 봐주시는 거 말씀드려봅니다. 자, 7번 문장. We appreciate your business and hope to be of service to you again. 저희는 당신의 사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appreciate이 감사한다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당신이 비즈니스에 감사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 appreciate이 진가를 알아보다 이런 정도의 표현도 있어요. 그리고 소중히 여긴다는 뜻도 있어서 당신의 사업을 소중히 여깁니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당신과 사업을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다, 감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는데 당신의 사업을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래서 당신의 사업의 진가를 저희가 알아보고 있으며 그리고 고객님께 다시 서비스를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는 해석이 나오는 부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be of service인데요. 이 be of service가 서비스를 하다,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좀 보시면 of 다음에 추상명사를 쓰면 이게 형홍사랑 똑같이 변환이 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of importance는 important고 of use는 useful이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of great use면 very useful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고 of strength면 strong이랑 똑같고 이런 게 있다는 건데 아니 of 추상명사가 형홍사면 형홍사를 그냥 쓰면 간단한데 왜 of 추상명사를 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서비스어블이라는 형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에 대한 형홍사는 서비스어블 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서비스어블은 뜻이 뭐예요? 쓸모있는 편리한입니다. 그런데 of service는 무슨 뜻이라고요? 서비스가 가능한 서비스를 하는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다릅니다.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of importance를 important로 쓰거나 of use를 useful로 쓰는 건 여기 이제 important나 useful보다 of importance나 of use가 조금 문어적인 표현이고 조금 격식을 갖춘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격식을 갖춰서 쓸 때 쓰는 것이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of worth를 worthy로 바꾸는 게 있는데 worthy는 형홍사인 거는 맞는데요. worthy가 명사를 직접 수식하는 용법으로는 잘 쓰지 않습니다. worthy 대신에 사실은 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는 표현으로 쓰고 싶으면 사실은 명사를 직접 수식하려고 하면 valuable 같은 거를 쓰는 거죠. 그래서 worthy는 be worthy of를 써가지고 be worthy를 쓰고 그 뒤에 of 명사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용법 자체가 그런 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of worth로 쓰면 여기다가 뭐 형홍사를 여기 이제 worth를 수식하는 다른 말을 넣던 뭘 하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of worth를 이런 의미로 써가지고 형홍사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잘 보면 단어가 다른 의미이거나 예를 들어 사용하는 용법이 좀 다르다거나 이럴 때 돌려서 쓰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시고 잘 봐주시면 좋은데 너무 깊게는 아시지 마시고 그냥 여기 써드린 대로 of 추상명사랑 형홍사로 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문제를 풀던 문장을 보시던 간에 전혀 지장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얘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 그러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편지는 로레인 몰티스라는 분이 쓰신 거죠. 로레인은 여자의 이름이고요. 많이 보실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ABC 코퍼레이션의 세어스 매니저군요. 그래서 봐주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뭘까요? 네, 3번입니다. 상품 불량의 원인을 설명하고 보상 방법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 이 글의 목적이었죠. 꽃이 갈색으로 되고 시들었다라는 걸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배달이 되는 과정에서 영하의 기온에 꽃이 노출이 돼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고 저희가 돈도 돌려드리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한번 공짜로 물건을 드리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서 보상 방법까지 제안하는 거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보도록 하죠. 요점 정리 1번 문장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적적 관계사 생략된 거 조심하셔서 you부터 celebration 전체가 지금 flowers 주어와 arrived 동사 사이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심해서 봐주시고 unacceptable 단어 조심해서 봐주시면 좋습니다. 2번 문장에 dated 단어 조심하시고 분야의 전치사 in 잘 봐주시고요. 다음에 여기 대명사 20 photograph를 받는 것도 주의해서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3번 문장 1어 피얼 스탯 나온 다음에 대절의 주어는 더 플라워스인데 그 더 플라워스 앞에 somewhere between us, though, and yours 부분을 집어넣어서 장소의 부사구를 강조하여 집어넣고 be exposed to 이제 동사 나와가지고 뭐뭐에 노출되다 부분 투가 전치사니까 그 뒤에 명사가 나온 부분 이런 부분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헤드 다음에 명사가 없어서 여기 목적적 관계사 대지 생략되어 있는 부분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result in 나오는 4번 문장인데요. result in은 결과고 result from은 원인이었다. 그래서 뒤에 어떤 말이 오느냐에 따라서 전치사가 틀려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수고를 좀 조심해서 잘 봐주시고 result는 명사로도 쓰지만 동사로 쓸 때는 자동사로 주로 쓰기 때문에 어떤 전치사와 결합하는가가 중요했다. 말씀드린 바 있죠? wilt 단어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which words가 생략된 상태에서 분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도 잘 알아봐주시는 거 말씀드립니다. 대상의 언 나왔던 거 뭐뭐에 대하여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6번 문장으로 가서 너무 뭐뭐하여 뭐뭐하다에 투 형용사 투 부정사 나왔고 make command라는 어려운 말이 있었으니까 좀 조심하셔서 여기서는 손해등등을 배상하다라는 표현이었다. by ing가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병렬구조로 나와있는 사실을 조심해 주시고 그래서 뭐뭐함으로써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entire amounted의 entire는 total이나 full로 바꿨을 수 있었다. complimentary라는 단어가 있는데 똑같은 발음에 다른 단어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음 occasion 단어 조심하셔서 사건 행사 이벤트에 대한 이 주의해서 봐주시고 7번 문장에 be of service가 나와서 of 추상명사는 형사 취급을 하여 쓸 수 있는 용법이 있으니 주의하시고 be of service의 serviceable은 비교하셔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즉 of service가 서비스가 가능한 서비스는 하느니면 serviceable은 쓸모있는 편리한 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꿨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까지도 조심해서 봐주시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translation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 vocabulary 혹시라도 빠지는 단어 없이 잘 외워주시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2강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정도 보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개인과의 문의는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